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! 반갑습니다! 안녕! 잠깐만 나 너무 부끄러운데?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. 저 장갑을 꼈고요. 엘리님이 맞으면 뻐크해주세요. 제가 어떻게.. 제가 사랑하는 팬분께 어떻게 제가 뻐크를 하겠어요. 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과자집 만들기와 공룡쿠키를 만들겁니다. 반지는 빼놨습니다. 반지 몇 번을 말해 죽을래? 제가 준비한 과자집 키트입니다. 짜잔! 이걸로 한번 과자집을 만들어볼건데요. 쿠키를 좀 세팅하고 과자집 문입니다. 문이고 과자집의 벽이 될 벽인가? 지붕인가? 아무튼 거시개가 될 친구고 이거는 과자집을 꾸밀 수 있는 그.. 설탕 주머니요. 설탕 주머니고 이거 뭐지? 아무튼! 흰 가루고요. 흰 가루고 그리고 아이싱 재료 이거는 과자집을 꾸밀 수 있는 재료입니다. 이걸 한번 꾸며볼게요. 어 근데 지금 먹어봐도 되나? 과자다! 한입 먹어보죠. 그럴까요? 맛있네요. 네 망키! 저 망키예요. 왜? 왜? 왜 망키야? 왜? 이거 맛이 약간 한국 과자 중에 사불의 느낌 나는데요? 과자집 포장 다 뜯었습니다. 자 한번 만들어볼까요? 이 하얀색 주머니를 손의 온기로 따뜻하게 주물러줍니다. 처음에. 주물주물 주물주물 따뜻해져어라! 아! 벌써 나온다! 근데 벌써 하얀색의 문어가 나오고 있어. 벽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. 여기를 설탕으로 다시 아! 좀 나와!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? 아! 어? 이거밖에 안 돼? 으응! 으응! 아! 됐다! 아! 붙여볼까요? 이렇게 하는 거 맞겠지? 이렇게 해서? 과자집에 붙이면? 오! 새어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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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! 자! 다음 가볼까요? 어때요? 짠! 어떤데? 어떤데? 그리고 이렇게? 붙이면은? 아! 이런 느낌? 이런 느낌 어떤데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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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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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야 음식하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! 장난 아니에요! 진짜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! 진지하게! 자! 어! 잠깐만! 붙었는데? 아니 여러분! 과자질 붙었어요! 보이시나요? 붙! 붙었어요! 아! 여기다가 지붕을 얹으면 됩니다! 두 가지! 짜잔! 아! 지붕 완성! 오케이! 거의 다 왔어! 자 여기다 이렇게 막아주면은 다같이 다같이 세팅창! 뽀뽀해! 뽀뽀해! 키스해! 그렇지!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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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예! 아! 드디어! 완성했습니다! 자! 이제 장식을 할 건데! 이! 알 수 없는 하얀색! 가루 봉투를! 한번! 뜯어보겠습니다! 이거! 정품입니다! 한번 먹어볼까요? 근데? 이렇게! 어때? 예쁜가요? 어떤네! 젤리를 한번! 붙여보겠습니다! 짠! 크리스마스 느낌 나요? 저 붙이니까 느낌 있는데? 예! 짜잔! 귀여운 공룡입니다! 이 공룡이 과자집에서 살 건데요! 공룡도 제가 예쁘게 한번 꾸며볼게요! 어! 근데 나 좀 느낌 있는데? 공룡쿠키? 어때? 좀 느낌 있죠? 공룡쿠키! 구앙! 나는 여기서 살 거다! 대충 여기다가 슥! 하면은? 붙겠지? 붙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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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굿! 웃으세요! 고객님 웃어! 어때요? 웃는 팀 얼굴! 귀여운가요? 아! 자! 이제 돌려서! 자! 이렇게 돌리면은! 근데 과자집 튼튼해졌는데? 추노하느라 아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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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nce 우검 와! 저 퇴근 cook 아이고 ич 아 너 천재냐,아! 도마돌릴걸 어쩌면 좋지? 무련하나 할까요? LH 지지..발.. 따로따로 보니까 괜찮지 않나요? 그쵸? 따로따로 보니까 괜찮은데? 니까? 죽어라!!! 망했어! 죽어라! 우리 집 망했어! 내 예쁜 과사진! 아 맞아! 괴물찌님 어제 생신이셨잖아요 물찌님 이거 드실래요? 괴물찌님 생일선물로 드릴까요? 어때요? 이거 나중에 원하시면 드릴게요! 아시겠죠? 몇 개는 제가 안 부수고 넣어둘게요! 이거 티라노도 있어요! 그리고 티라노도 있습니다! 좋아하실 건데 진짜 좋아하시려나? 뭐야 이게? 뭘 만든 거야 이거? 쓰레기 아니야? 곰팡이! 아쉬운 김에 글씨라도 써볼까요?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을 그려볼게요! 짜잔! 엘리아트 슬라임이에요!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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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에 드시나요?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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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죽나요? 아니에요! 방금 나 출먹방 하셨나요? 안 했어! 아주 술 안 마셨어! 응? 오! 나 좀 잘했는데? 슬라임이 귀엽다! 어때요? 슬라임이 잘 만들었죠? 짜잔! 짜잔! 여러분이요! 엘리가 그린 여러분입니다! 이건 잘 만들었지! 예! 이거는 캡처해주세요! 좀 더 웃게 만들까? 해피! 행복한 슬라임! 어! 잠깐만 잠깐만! 제가 뽀뽀했어! 이거 보이세요? 제 입술 자국 보이세요? 진짜 뽀뽀함! 누가 누가 뭐냐? 잘 다음에! 아무튼! 이렇게 해서 오늘! 망했어! 몰라!! 안돼, 슬라임 번부됐어! 너 아까! 이거 다 드실 건가요? 근데 뭐 구하지? 이거 아까운데 어떡해... 오늘 과자집 만냥이 컨텐츠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